대한민국 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파송한 선교사 807가정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177가정이 10년 안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총회 3개 선교부가 최근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한 선교사 현황에 따르면 2024년까지 매년 최소 5가정이 은퇴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최소 18가정, 2030년에는 40가정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장통합 3개 선교부는 방지일목사 기념사업회와 협력해 은퇴 선교사를 위한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은퇴 선교사 돌봄과 감염병 사태에 따른 선교사 위기관리를 위한 복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